자 첫번째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5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여기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6개의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링크가 있는 것이 있고 링크가 없는 것도 있죠. 링크 없는 것은 스크래치 튜토리얼 입니다. 애니메이트 캐릭터 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시면은 튜토리얼 들어오셔서 애니메이트 캐릭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make a clicker 게임 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가 없는 것은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 있는 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첫번째 테스트입니다. 총 몇개가 있느냐니까 6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그런 다음 먼저 작성하는 방식은 각각 6개가 있잖아요. 6개 각각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먼저 make your sprite fly around 라는 제목을 해서 스크래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영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코드를 작성하셔야겠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 share 버튼 있잖아요. share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링크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 링크가 만들어져요. 그 링크를 캠퍼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코드 링크. 6개니까 6개의 링크가 있겠죠. 6개의 링크를 여러분들의 계정에 그대로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6개의 테스트 각각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영상 물론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만 천천히 잘 듣고 그대로 코드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